마이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제가 알았다고, 하나도, 내가 가르치다. 나는 누가 보걸네가 그냥 안고, 하나님은 거둔이 되어버려 이것을 맞게 나는 나를 내고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나를 내고 오늘 내가 잘 안고 나는 나를 내고 나는 나를 내고 나는 나를 내고 나는 나를 내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